하이퍼룩 근처에 실비아 실비아가 올 수도 있겠나 하... 폭당하러 가네 일로 왔으면 좋겠는데 와 쟤는 뭐 집 어때로구만 그냥 나도 너와 같은 처지겠지 멋진 집이군 멋진 집이군 실비아가 먹잖아 왜 나... 나는 견제하면서 야 먹어도 무슨 십일숙 실비아가 위큐를 먹었냐 야 십일숙이면 그냥 너 몸 터져 뭔 말인 줄 알아? 네 몸이... 붐 그냥 자식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거 버려야 될 템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도 되고 혈액팩이 저기에 남아 있기를 제발 쇼위치도 별로 못 컸고 자기야 얘기 좀 해 나랑 기껏해야 분홍신 갈 거 아니야 좀 줘봐 분홍신 갈 바야 내가 더 이쁜 거 키노아 가져주겠다고 그게 더 좋대 혈액팩이도 핫 generations 가자 가자 슈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아씨 몰라 내가 시간 제일 많이 컸지 슈발 존나 아프네 어디갔어 이놈을 왜 안쫓아와 더 쫓아오지 1달러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쫄궁이냐고? 네 개쫓았는데요 죽을까봐 지금 가지는게 포인트 야 너 죽었어 야 너 죽었어 나한테 죽어 너 죽었다구 너 나한테 죽으라고 어차피 죽었잖아 근처니까 한번 들렀다만 가자 인사만 드리고 사람 없으면 먹고 있으면 빼고 라우라가 근데 참석을 안했을래가 없어 라우라 형님께서 잘 펴셨기 때문에 오 노다지 수아 형님 저기 세명이 저기 모여있기 때문에 수아 형님만 제끼면 내가 이제 넘버원이라는거지 형님 되세요? 아우가 양보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수아는 1대1 자신 없습니다 빨리 가졌네 수아 형님 아니 이제는 라우라도 수아 형에서도 숨쉴 틈은 중요해 라우라도 가디언 시트로 간단 말이야 나름대로 이를 기대했는지도 모르지 쭉 올라오세요 위클님 쭉쭉 근데 дол이 일 지나갔 같아 이렇게 쓰읍 와우 어우 우리 아이구 템 너무 맛있어요 수아느님 스탯 템이 좀 모자라 뭐 1대1이네? 끝났네? 뭐야? 라우라는 어디갔어? 아 수아가 라우라를 잡았네 육전설 마렵다고요? 그럼 또 해드려야지 원래는 이거 터번 생랄시켜서 터번 가는게 맞다 이거는 뭐 솔직히 W 쓰고 손 떼도 이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내가 지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 말이 안 되겠죠잉? 일로와 어딨어 너 어디 숨었나? 우리 새끼 에잇 어? 이런 영악한 놈 이런 영악한 놈 맞나? 와 상당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를 그냥 이 자식아 그냥 확 씨 그냥 어쩐지 나를 저쪽으로 유인하더라니까요 저거 두개 맞고 했으면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어 어? directly hoot 다 뱃 뱃 뱃 뱃